제가 지금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왔던 어... 그... 응 다시 한복을 하고 헤어메이커를 바꾸고 이 사진을 찍고 다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막 푸르륵푸르륵 이런 스케줄을 해서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없어서 도착하는 거 못 찍고 호텔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짠 에트로 저의 귀여운 키링 제가 그냥 달아줬고요 에트로에다가 쫑 자 방에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한번 뜯어볼까요?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패션위크 그... 처음 와요 해외로 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엄청 긴장이 됩니다 영상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상 본다고 제가 압니까? 해봐야죠 와 예쁜 백을 보내주셨네요 어? 버스트 백 되게 예쁘다 이번에 공항에서 메고 온 건데 공항이 예쁘네요 제가 오늘 입구는 코트에다가도 괜찮은 거 같아요 예쁜 선물 감사합니다 짐 그냥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 몰라요 여기 가운데에서 막 세 번 이렇게 붕붕붕 돌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 그래 이거 이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자 갑니다 네 네 앞에 젤라더집이 있어요 맛있겠다 네 하아 저는 그럼 컵 설탕 초콜릿 크 마지막 피니쉬! 저는 짧은 영어로 잘 시킵니다. 그리고 짧은 영어로도 잘 물어봐요. 이런 말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틀간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이제 유럽은 저도 어릴 때 이후로는 일할 때 말고는 안 와봤는데 이렇게 골목골목 걸어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마이갓! 방금 코너로 돌았는데 이게 성당이죠? 밀람 성당. 맞아요. 딱 이렇게 펼쳐져서 너무 예쁘다.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펼쳐져서 우와!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! 진짜! 정말 즉흥적으로 그 피스타치오 큰 빵 하나랑 초코 작은 거 하나랑 우츄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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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티오? 티오라고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였죠? 잘 알아들은 거였죠?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줄 알고 껐는데 유튜브 환영이라고 하셨던 거였어요. 키라고 켜도 된다고 아 따뜻해. 카놀로? 카놀로? 아 살겠다. 엄청 이게 카놀로 카놀로 짱커 짱커요. 근데 이게 대박인 거 같아요. 찬 디저트를 잘해. 음 음 무슨 맛이에요? 맛있어요 그냥. 그러니까 표현 못 해요. 엄청 부드러운 페스츄리에 엄청 크림도 아니라 되게 엄청 맛있는 정말 가나슈 같은 크림 같은 커스터드 같은 그런 거였다고 하면 저거는 그냥 비스킷에 가나슈 크림? 잘먹었습니다. 레츠고! 드디어 모든 캐리어에 있는 짐을 다 풀고 여기 오는 짐 싸놓은 캐리어에 더 챙겨놓은 게 이거 다이수에서 산 초경량 오산 이거 제가 평소에 쓰는 에스셀트거든요. 이게 더 추가됐어요. 아니 얼굴만 잡히면 뽀샤시해져요.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막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심심해서 이 비행기가 생각보다 이게 움츠리고 있을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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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이게 너무 힘들어요.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 부분이 정확히 여기를 떡질로 주네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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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브 우와 진짜 혼자 이런 거 셀프 메이크업 찍어본 거 처음이에요. 생각보다 근데 찍는 거 재밌는 거 같은데? 근데 찍는 거 재밌는 거 같은데? 정세 메이크업을 엄청 엄청 못 해요. 메이크업 쌤들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. 정말 눈썹을 못 그린단 말이지.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챙겨온 이유는 밀라노이 끝나고 원래 친언니랑 원래 푸켓 다음에 프랑스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다가 밀라노 에트로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프랑스로 그냥 저는 밀라노에서 넘어가기로 했어요. 가깝기도 하고 언니도 친언니도 시간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좋다고 그리고 이건 엄청난 오해가 하나 있어요. 이건 제가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. 꼭! 많은 사람들께서 제가 아래 속눈썹을 뽑는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저는 뽑지 않아요. 단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. 저는 심지어 앰플도 여러 번 썼고 중학교 때부터 속눈썹 영양제를 엄청 많이 발랐어요. 그렇지만 안 나아요.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? 그렇지만 또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에요. 나요. 안 보일 뿐이지. 다 있습니다. 안 춥겠지? 목도리 같은 거 없어도 되겠지? 외출 간단하게 갔다 올 거여서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. 잠깐 들어가서 목도리 하나 가져왔고 목도리 같은 거 없어도 되겠지? 낮에 허리 의식의 흐름대로 살기 의식의 흐름대로 살기 자 직진! 어? 저긴 뭐지? 예쁘다. 미술 작품 얘랑 그런 서적들이 많은?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되게 예쁘다. 책들이 나한테 지금 가고 싶잖아. 다 갔습니다. 일단 계속 카드만 서로 쓸 수 없으니까 매니저님이랑 저랑 지금 유로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저긴 뭐지? 헉! 가봅시다. 어머. 한 20분씩 알 수는 아닐까? 너무 예뻐. 어머. 100명은 금방 쓰겠는데요, 저? 시식 부셨어요. 시식 부셨어요. 아, 어렵다. 맛있다. 수고하셨다. 수고하셨어요. 이긴데 어떤 맛 드시고 싶으세요? 하나 더 놔 먹어요. 이렇게 둘 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, 지금. 크리미스토스 먹어볼래요? 크리미스토스 오 теперь나고 새롭다. 크리미스토스! 크리미스토스! 다 tänker jullie 마점스! 땡큐! 조금만 내 보니 맛있어.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어요. 맛을 표현해줄 수 있을까요? 프리미는 뭐지? 일단 달게 달아요. 근데 피스타치오는 엄청 뽀쇠해요. 웃겨지지 않아요, 매니저님?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오, 이 집 맛집이네. 네. 가려고 했던 곳이었거든요. 어제 못 갔던 이렇게 빈티지샵 보는 걸 좋아해서 여기에도 빈티지샵이 얼마나 있을까? 해다가 자세히는 검색 못해봤는데 있길래 하나 가까운 데 있길래 가보려고 빈티지샵 지금 여기는 내일 언니들 데리고 다시 와야 돼요. 다시 와야 되고 한 번만 한 번만 만져봤어요. 한 번만. 오, 부드럽다. 근데 제가 집에 인형을 못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정말 양치에 이렇게 뜯길 장난감이 돼요. 이렇게 뜯길 장난감이 돼요.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호텔 가서 칩 갈고 내일 해야 되나? 하울 영상 찍을게요. 방으로 집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빵에 안에 피자 소스 같이 들어있는 걸 계속 드시고 계셔서 하나 저희도 먹어보려고 춘서했습니다. 두 개를 어머머머 또 1분 안에 끝내야 돼요. 더 먹어야 되나? 안 나와. 더 먹어야 되나? 안 나와. 맛있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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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아. 근데 얘는 텍텍 도넛। Morgan Это 이거 진짜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